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 곳곳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. 아 뭐하는 거야 진짜. 개판이구만. 나사리판이네 이거. 이게 다 뭐야. 아 여보세요. 에코나이 컨트롤 칩이 빠져있습니다. 이상코드 공사. 프로젝트 사일런스 시작합니다.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까? 청와대에서 승인됐던 프로젝트입니다. 여기 사람들이 다 타게시됐어. 이놈 피해 인마 거기다 무너진다고! 죽었지 말라니까. 나도 못둔 죽어! 지금부터는 아무도의 재미가 안 돼요. 둘 줄 알아야겠지 뭐. 나리가 무너진 놈인가 아니면 가다가 죽든가. 가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